안녕하세요. 틴타임스 워일드 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계에서 아주 가장 화려한, 럭저리한 기차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이게 과연 트레인의 내부가 맞을까요? World's most luxurious train. 자,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기차가 되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시키시마인데요. 이거 딱 보니까. means island of four seasons and it's the new luxury train suite launched by East Japan Railway. 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자, 시키시마라는 건요. 사계절의 섬이란 뜻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East Jain Railwa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철도회사에서 이제 런칭한 아주 호화로운 기차 스위트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by Ken Okuyama, an industrial designer, known for his several train projects and his work with Porsche, Ferrari, and Maserati. 시키시마 is dubbed the world's most luxurious train. 자, 이 사람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약간 호화로운, 럭셔리, 굉장히 고가 브랜드의 상품들과 작업을 했던 분이시네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 그 인지니어이신데요. 아주 몇 가지 이전에도 기차 프로젝트로 관련을 하셨는데요. 특히 포르쉐나, 페라디나, Maserati와의 작업으로도 유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디자인을 하셨는데 시키시마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아주 고급스러운 기차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This boutique hotel on wheels has 17 private suites. 자, 일명 기차 위에, 그러니까 어떤 바퀴 위에 boutique hotel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이제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이 기차는요. 17개 개인 그 스위트, 시를 갖고 있다는 거죠. A dining menu created by Michelin star shop, Kachuhiro, Nakamura. Its own piano bar and its own signature orchestral music piece, the train suite. 모든 게 다 특별하고 개인적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미셸린 그 굉장히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그거를 수여하는 그 스타의 빛나는 자, Kachuhiro Nakamura 이 샤프, 주방장이 되겠죠. 이분이 만든 이제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얘 어김하는 피아노바가 있고요. 아주 시그니, 이들만의 특별히 트레인 스위트라는 일명 이름의 오케스트라 뮤직까지 이 기차만을 위해서 된 것이죠. The most luxuries of the suites have split level rooms with two baths, a spacious living room and a gorgeous marble plateed bathroom with baths according to CNN. 자, 일단은 얼마나 럭셔리하냐. 우리가 사실 앞에서도 이렇게 보여 있죠. 그래서 중으로 이루어진 두 침실, 침대 두 개가 있는 그런 방인데요. 아주 널찍한 공간의 living room, 그리고 아주 멋있는 대리석, 그죠? 판으로 되어있는 욕실이라는 거죠. 물론 욕조가 같이 딸려있는. 이게 이제 정말 일명 호텔로도 전원선생이 없는 게 기차 위에 있다는 것이죠. Those wishing to experience Japan's newest luxury train will have to wait as all fares are sold out until March 2018. 그런데요. 이렇게 일본의 아주 가장 최신 호화 기차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폴들이 2018년, 내년 3월까지 다 매진이 되었는데요. The 10 codes, Shiki, Shima can only accommodate 34 passengers. 이런 기차가 많은 수를 몇백 명을 수용할 수는 있지는 않겠죠. 10개의 열차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4명만의 탑승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얻기가 쉽지가 않겠죠. And one has to be prepared for the hefty fees ranging from $2,000 to $10,000. 그래서 이 기차표가 우리가 비싸봤자 몇만 원, 그죠? 비행기표 못하다고 하는데 2천 달러에서 만 달러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높은 국가의 요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The train is so popular. The lucky passengers are selected by lottery. 그런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못 주는. 그래서 투첨을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After, 그 뽑아서. After filling out application forms with one in 76 being selected.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거쳐서 7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선택이 되는 이러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33명의 선택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줄줄이 이야기 잡혀 있는 거죠. 시키시마 offers 2 to 4-day itineraries around eastern japan. 자, 그러면 이 시키시마를 타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동재팬 주변을 이틀에서 4일가량의 여행 일정을 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It has a top speed of 112km per hour, around one-third the speed of Japan's high-speed bullet trains and Korea's KTX. 그런데 이거는 속도를 즐기려고 타는 기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속 한 112km 정도의 속도를 최고 속도로 내고 있는데요. 이 속도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일본의 아주 제일 빠른 블리트레인이라고 일명 총알, 신과생 같은 그런 기차의 3분의 1 수준, 우리나라의 KTX도 비슷하죠. 고속열차의 3분의 1 수준의 속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관련된 단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시마 has a top of, 방금 했었죠. 속도를 얘기하는 표현이 나와야지 이게 맞겠죠. Speed of 112km per hour. The train can only, 몇 명의 승객들만의 숙박을 수용하다. 내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accommodate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시키시마 was designed by Ken Okuyama, an industrial engineer. His job is an engineer, right? The most, 마음머지는 뭘까요? luxury of the sweets라고 되겠는데요. 가장 호화로운, 가장 럭셔리한 우리말로도 했을 때 그래서 럭셔리스의 최상급 형태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